신앙건설 논의를 이제 서둘러야겠습니다. 조건 기준가족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 안 되니까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라든가 또 의료장비 이런 거는 그 확충은 국가에서 좀 제정으로 해 줍시다. 오늘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과 또 각 부처 관계 담당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다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다 승화되고 있구나 한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매우 이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병도 기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에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글쎄요. 선거 전에 총선 전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했다가 좀 미뤄지면서 개최 후보가 불투명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결국 성사가 됐었고요. 우선 그 민생토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양당이 계시니까 양당의 평가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다소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제주도정이 진행하는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점 그리고 제2공항을 비롯한 우리 제주도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셨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은 토론회 과정에 또 노출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정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충분히 다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현장에 다 안 계셨잖아요. 우리 윤 기자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9번째죠. 제주가 거의 마지막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혹여나 제주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도정에서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정의 토론회와 관련된 실무협상을 했던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도정, 이번 의제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좀 상세하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썩 그렇게 도정에서 여러 가지 의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아마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제주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의제를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 약속을 했다는 것은 큰 어떤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 하나와 함께.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조율을 통해서 의제가 설정되고 이야기 방향이 흘러간 게 아니라 일방적이었다. 다 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좀 뉘앙스의 차이 같은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하고 대통령실라고 의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세션도 세 개 세션으로 나누고 또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의제 이를테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관광청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논의를 석상에 올려줬으면 했었는데 그게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아마 왜 이 이야기는 안 다루지라고 궁금하셨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평가는 성과와 보완할 부분 그다음에 성과와 한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임병도 기자께도 좀 여쭤보죠.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도의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토론에 대한 제주정가나 지역사회에서 평가들은 대체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가요? 일단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위성공 의원 같은 경우는 감귤 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1차 산업. 그렇죠.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철 시설 자체가 대선 공약인데 이 언급이 없었다. 이것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이상범 의장은 제주형 기초잔치 관련 주민 투표 이 부분이 없었다고 아쉬워했고 그다음에 이날 사실 민생토론의 주변에서 제2공항 반대 도민들이 PKC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분이 이게 열흘 전에 이상범 의장이 미생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개최가 된 거잖아요. 이 도의회조차도 열흘 뒤에 미생토론회가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도의회나 이런 조율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의제들이 조금은 실제적인 제주도 이슈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동선은 급비이기 때문에 전날까지도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이야기가 오가죠. 다만 도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볼 텐데 일단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오영훈 지사가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의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의 뉘앙스를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하다 보면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일단 흘러나온 얘기는 이번에 지원을 약속한 정책 분야 예산만 오천억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오천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신앙만과 제2공항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제대로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의 의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설왕설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오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앙만이나 제2공항을 빼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번 28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 비용 추계를 해봤더니 1,274조 4,600억 정도가 소요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면 기재부가 이 예산 추계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더니 전혀 우리로서는 비용 추계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이게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래서 제주에서 그러면 이게 5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단지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적잖이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이 그동안에 제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탄수없는 섬 제주 사업과 관련돼서 소위 오영훈 도정에서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UAM이라든지 그린수수로 실증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이 돼서 장기적인 제주도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이런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5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제주가 과연 지원될 것이냐. 전체적인 총량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1200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1274조. 중복 예산도 있고 관련돼서 기사 한번 쓰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22번째인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자료 통계자료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900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900조였고 대통령실 해명은 이 모든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고 예산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될 비용은 한 45조? 이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명을 한 바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경향신문 추정치로도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 한 10% 미만이 다 새로 들어가는 건 그 정도 얘기였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국장감사가 진행 중인데 뭐 설명까지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 답변을 요구하라고 서면지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기재부 답변은 뭐였냐면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사업은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회까지의 비용 추계는 1,274조 4,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게 이게 1번에서 나왔던 얘기였었죠. 여러 개의 어떤 비용 추계상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용에 관련해서는 좀 여러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정부 차원에서 나왔던 반박 자료를 쓰신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렸었고요. 자 뭐 어쨌거나 이 취지는 약속한 건 많은데 돈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아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5천억이라는 건 사실 추계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미 집행 계획이 돼 있던 그런 예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하수도 종말 처리장 관련이라든가 또 자원순환 클라스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단이 아까 1,274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5천억 정도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전국 단위에서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또 제주대병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중증 또는 감염병 전문에 관련된 필수유료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논회로 하고 단지 예산을 5천억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부터 한다는 건 선후 관계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내심 기대했던 바를 얻긴 얻었는데 이게 과연 줄 것인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전체 예산에 따지면 제주에 들어간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 이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일면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도지사께서 성과를 냈다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세션에 보면 탄수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분야에서 제주가 쭉 추진해 오셨던 일들이거든요. 쭉 추진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중앙정부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추진해 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 소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됐다는 말씀은 저도 1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 국립유산센터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400억 들여서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이고 또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제주의 현안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면 전부 어떤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박원철 부위원장께서는 좋긴 좋고 고맙긴 고마운데 조금 의구심은 된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건 포함을 시켰어야 됐는데라든가 아니면 왜 이거를 좀 얘기를 더 안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산업과 관광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대책 충분한 현안 민생 해결을 위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주의 신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건 좋은데 질문자들 구성을 보면 SKT 드림팀 이런 사람들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관련한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와서 이런 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제주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마치 홍보하는 또는 자신들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았냐. 진짜 제주 서민이 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여용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건의가 그 자리에서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크게 아쉬운 점 세 가지 부분을 꼽습니다. 그 부분들이 도민사회에서도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이었고 박원철 부위원장님은 어떤 부분을 아셨습니까? 아까 거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주의 1차 산업이 어떤 생산성은 많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약 부분에 대해서 관광청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삼이 완전한 해결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의제가 빠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주의 건설 경기가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데 그러면 제주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그리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도 이게 제주에서 어떤 의제 선정을 하는데 여전히 소외됐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 패널 선정에서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의 현안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서 토론을 해 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러게 아니라 짜여진 대로 착착착착 짜여진 각본 대로 움직여서 좀 아쉽다 이런 것이죠. 그 섭외 같은 것은 사전에 좀 계획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관련돼서 이 토론에서도 좀 뭐랄까 진행 방식이나 의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자들 출입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도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다들 보셨으면 갈대한 각본 같이 질문자와 답변자가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신안건설에 관련해서는 이미 해수부 항망국장이 나와 있었고 크루즈 간편심사는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나와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조율이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준비하고 답변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의제가 다 준비가 돼 있다면 왜 이 안에 아까 얘기했던 감귤산업이나 광장청 이런 얘기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주에서 미생토론이 열렸는데 제주 지역 언론사 기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이게 대통령의 출입기자들만 그것도 풀단으로 들어갔는데 충분히 뭐 경호 차원에서 풀단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제주 지역 언론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실제로 이 제주에 관한 민생을 직접적으로 취재하는 제주 언론사들이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뭔가 대통령의 어떤 홍보 이미지 정치를 위한 어떤 홍보의 장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처음에 지방시대위원회에 우리 제주 도정에 의제를 보냈고 거기서 선정을 한 건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제주 도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지 않느냐 의제를 안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제 자체가 제주 도정에서 우리 1차 산업이나 또 소상공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제를 평상시에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그 의제가 지방시대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 애초에 누락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정에서가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뉘앙스의 제인데 올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와 여기서 올리더라도 그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안 됐다는 건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세 분의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신앙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중단돼 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었고요. 추진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죠. 2019년도에 제2차 신앙만 기본계획고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코로나 등과 사드에 의한 관광객 감소 등등 다 이유가 있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상황이기도 한 신앙만 부분이 흐지부지 됐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2공항과 더불어 SOC 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신앙만에 대해서 올해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확실히 하겠다. 내년에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대통령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7개 공약사항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이미 그리고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SOC 산업인 제2공항과 신앙만에 대한 조속한 건설 의지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초대형 크루즈 내척이 동시 접안 가능한 동북아시아의 크루즈 모항으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건 사실관계를 좀 바라잡고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기재부로 아마 협의하겠다. 예타는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해수부에서는 내년 3월에 내년 상반기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사실 128만 제곱미터입니다. 평수 얘기해서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40만 평이면 마라도의 한 8배 정도 되는 면적이죠. 면적이고 비용은 이제 예타하면서 이제 아마 이전에 한 2조 8천억이었는데 아마도 더 상승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크루즈 내척 여객선 대형 여객선 지금 여객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9척을 낼 수 있는 항만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상당히 지금 제주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예타 과정에서 드러나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방파제 길이만 해도 한 3km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제2공항 활주로 면적만큼 길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정말 제주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공감대회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지고 그러면서 과연 크루즈가 과연 향후에 미래 관광 산업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보류가 됐던 사업이긴 한데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 도민들이 눈여겨봐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제주도의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의 2단계 개발 사업도 아직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로 연동돼서 정말 제주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공감대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임 기자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공감대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2028년 착공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변경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나 도의 목표인 것 같고요. 다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대한 사업비나 환경훼손 문제나 크루즈 관광 지속 여부 또 지금 외환건설 문제도 지지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갈등 소재가 될 것 아니냐 아마 그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사업비가 자체가 참 좋은 규모인데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제주도의 큰 이슈였던 제2공항도 5주 4천억이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엄청난 사업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이 사업을 왜 제기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나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과 크루즈 선이 언제까지 제주에 올 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크루즈 관광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신항 자체가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지도를 바꾸는데 이건 환경과 생태계에 엄청난 피큰 변화를 주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민사회가 공론화를 모으고 서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크루즈 모항을 제주에 만들어보겠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건 좀 현실을 조금 도회시한 게 말씀이 아닌가 느껴져요. 제주의 70만 인구 가지고 크루즈의 인바웃 아웃바웃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기한 개념도 상당히 제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 제쳐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크루즈 모항으로서의 제주항을 이렇게 키워보겠다는 구상은 글쎄 조금 어딘가는 좀 어피가 있지 않나. 지금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두 분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논의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요구했던 사업이거든요. 벌써 9년이 된 사업인데 그때도 보면 신앙에 대해서 많은 도민 간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 논의를 또다시 이제 또 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이미 도민 간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 사회적 합의는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됐고 신앙만 건설의 어떤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만을 모태로 우리 제주 구도심에 어떤 발전을 같이 꾀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단기 관광이지 않습니까? 크루즈라는 게. 그러면 초단기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우리 배후 시설들 그와 연계해서 제주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계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과연 이 신앙만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고민하는 것은 조금 늦은 논의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요. 제가 이거 주어만 바꾸면 제2공항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도민합의 관련된 부분들. 조속히 추진.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나오는 얘기라서 그쪽으로도 얘기 조금 더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제2공항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게 언론의 보도였었는데 다만 뒤에 나온 얘기는 원래 사전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애초에 의제 자체도 좀 못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거는 혹시 무슨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 대통령께서 이 공항을 말씀하신 부분은 강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의제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그간 찬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이번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당에서도 제주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국가 정책을 잘, 후속 조치를 잘 취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차 강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왜 이게 의제에 올라갈 내용이 아니냐 지금 그만큼 갈등이 산적해 있고 또 고시까지 한 마당에 왜 이걸 의제에 안 올렸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제주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몇 차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가 환경영화평가 대상 환경영화평가를 후속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감안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것보다 제주와 긴밀히 소통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가 지금 제주도에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시간, 제주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아마 이를 좀 적극 추진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워딩은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늘 지원에 박차 아니면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자주 쓰시는 분이시라 일상화된 말입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이날 이상했던 게 뭐냐면 사전 브리핑 자료에 아예 제2공항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 대사에서도 아니, 이게 찬방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대통령이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모두 발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워딩이 뭐냐면 제2공항 건설을 빠르게 완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공까지? 이게 뭔가 답변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발언에서 대본을 보면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벌써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결에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빠르게 건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를 궁금하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사후 브리핑 때 물어봤어요. 제주도 지역 기자들이.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토부 담당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입장을 얘기했겠다. 이렇게 해서 지나갔고 7시에 입장문이 나온 게 뭐냐면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와 기본 설계 입장 공고를 낼 게 정말 마지못해서 했던 얘기 또 했던 정말 간단한 그런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제주에서 제2공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분명히 사전 브리핑은 없었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후에 후속 조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참 헷갈렸습니다. 잠깐 이 부분은 얘기 한 마디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에 본인이 이걸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끼워넣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 관계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측면도 있는데 우리 임 기자님 말씀처럼 모두 발언해서 힘줘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이미 절차라는 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좀 더 말씀 좀 싫어하지만 박차를 가겠다는 강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이웨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 과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민의 시간을 가지고 절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워낙에 제주에 오래된 현안이기 때문에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금 제2공항 건설로 방향은 다 잡혀있고 지금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다만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생 토론이기 때문에 한 마디 좀 언급 정도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어떤 이 토론회라는 게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는 모든 내용을 다룰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공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지역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또 미래에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은 없고 좀 부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찬반의 입장이 서로 균형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 공항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제2공항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부분이 도민이익 우선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부위원장님 지금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1분만 해주십시오.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항 건설로 인해서 제주 지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질 것이다. 아니면 부정적 얘기만 많이 한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각을 좀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보면 2012년에 구론비가 발파될 때도 똑같은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2조 원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제주 제공항이 추진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5조 4천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28년에 착공이 될 겁니다. 그때 제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는 여기는 공항 공사입니다.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공채를 하는 겁니다. 제주 지역 경제 청년층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주도의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얘기가 공항 인력 채용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항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제주에 갖추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대안들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의미이죠.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아니죠.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 다를 수 있고 지금 이 안에서도 벌써 갈등의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이 갈등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되냐 안 되느냐 지금 제주도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뜨뜨미지근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냐라는 궁금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 기자님은?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안을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든 게 마치 혼잣말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대통령이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들 거를 걱정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주와 육지부 중앙정부의 차이가 너무 강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그게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떼쓰지라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보였어요. 행안부의... 행정부나 중앙언론은 사실 이거 언급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돈 빌려달라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중앙언론사 기자들과 얘기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먼저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의 시각의 차이를 빨리 좁혀야 되는데 이 좁히는 거는 어떤 오영훈 도정이 해야 될 몫인데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얘기도 사실 오영훈 지사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인데 점점점까지만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민생토론 의제로는 적절치 못해서 이걸 제외했다는 얘기가 4호 브리핑에서 나왔던 거죠.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는 행안부에 몇 수차례 건의 그리고 오영훈 지사께서 청와대 단체장 회의 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 그다음에 실무협의 관련 용역비만 몇 십억 이런 것들에 대해 중앙부가 중앙부처에서 몰랐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또한 그래서 아마 지사께서 어떻게 무시당했다 무완당했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지는데 지금 보면 지금 집권과 분권으로 나눠봤을 때 현재의 어떤 우리 윤석열 정부 산하에 지금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집권주의자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통합 아니면 김포 편입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보면 낙수 효과 론자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분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집권의 분위기가 강해서 이게 의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중앙 집중 쪽으로 더 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매우 아쉬운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혼란을 지금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고 정확한 태도도 보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계속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앙에서는 아까 우리 임 기자님 말씀 주신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하러 해? 이런 분위기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제주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매우 아쉽다.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냥 도지사 권한이 줄어드는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넘길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내용은 모를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의 그 워딩은 이미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알았으면 관심을 보셨을 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 라는 말로 한마디 정리하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말을 돌리고 다른 주제로 가셨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임 기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중앙부처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꼭 의제를 꺼내서 떼쓰듯이 이 말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런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게 로드맵 자체가 올해 안에라든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낮춰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조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로드맵이라는 게 5여군 도정에서 공약 사업으로서 반드시 민선 9개의 시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로드맵이 지금 자꾸 촉박해지는 거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꼭 다음 도정에 적용을 하는 원칙만 포기해버리면 좀 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주도의 로드맵이지 정부의 로드맵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올해 말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공관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서 보통은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의례적으로 하긴 말했는데 그 말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혹은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이건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계속 이건 논의 중이니까요.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국감에서는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래위원회죠. 자문위원회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어떤 안을 받고 행안부에 권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국가정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예측성이 전혀 이제 불통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주도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행안부 장관의 말도 이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인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 뉘앙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 연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지 불경처럼 다른 지역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한꺼번에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속도와 규모가 이미 제주도가 바라보는 시선과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자꾸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집권과 분권이나 그런데 개념이 살짝 제가 보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방 분권이라면 지방의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이용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지방 분권이지 생존 구역을 나누고 모으고가 분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체제 개편은 주로 통합의 방향, 지방이 아까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것처럼 통합의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주도는 또 엉뚱하게 나누자 말이죠, 행정체제를.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와 좀 충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부의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국 단위입니다마는 저는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 가장 이번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거 선고 때 생각났습니다. 다섯 글자 공약 그 당시에 했던 무조건 추진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말씀하셔서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모두가 환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가동안 안 해줬을까. 정말 대통령이 대선 공약도 했던 얘기고 충분히 지금 의료 대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제주도민이 그렇게 열망을 했던 건데 너무 간단하게 될 거를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아마 이 부분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시설, 의료 장비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실현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지정은 해줄 테니 도비로 해라라고 하는 것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좀 지원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료 제주도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화 그다음에 고난도 중층 의료 체계를 위한 제주대 의료 병원과 소기포 의료원에 대한 물적 지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당장 만약에 지정된다고 해도 우리 제주도 의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의사분들이 와야 되고 그분들을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어떤 재정적 지원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만 매몰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를 준비를 못하고 놓치는 부분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 자료를 봤더니 제주도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차 수도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1만 6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만 해도 한 1,100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 늘 주변에 보면 좀 중증 질환을 안고 있거나 이런 분들 보면 제주에 있는 진료기관보다도 그래도 서울에 가서 한번 받고 와야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특히나 소화병 같은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제주에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있어야 된다는 논의는 충분하고요. 아까 의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인력과 장비 문제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무조건 지정하고 나중에 후속 조치인 국가가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을 받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국회에서 증액하겠다. 이러면 정말 복지부가 지금 예산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러면 증액을 하겠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보면 다른 예산을 내놓고 이게 감액하는 절차가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이게 공연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제 제도 정비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제도 정비는 하고 다음 지정될 때는 권역분리를 해서 제주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 이런 건 의미 있는 성과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장비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아직 좀 준비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게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점점 노력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지정 임기 내 진행 두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밀어붙여. 아까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말로 된 약속은 다 받아 냈거든요. 받아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것은 또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22개 핵심 관리 과제를 만들어서 핵심을 담아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잘 선정을 하고 과제까지 잘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저는 이 22대 과제가 이게 과연 민생토론회랑 연결되었고 제주도민들이 과연 원하는 도민들이 정말 당장 급한 사업인지 좀 의미 든 게 22대 사업 중에서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 그린수소 실증 사업 이런 식의 한 10개 정도는 이게 민생과 무슨 연관성인지? 당장에 지금 도민들은 죽겠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정에서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 미래 먹거리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멀리 나갔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과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오영훈 도정이 처음 도정할 때부터 재장한 그러니까 보여주기 쉽게 어떤 치적 사업을 그대로 올려서 얻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실제적인 민생 사업이나 민생 경제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2개의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 했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민생토론회 쭉 내용을 정리하면 22개의 과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때 나온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의 22개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충분히 둬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장 민생이 밀접한 다른 문제들은 도정에서는 이와 별도로 도정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도정을 향한 재언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도정에서 이번 민생토론회 관련해서 22개의 과제를 도출을 하고 아마 담당 부서도 정했더라고요. 담당 부서도 정하고 중앙부처의 담당 부처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그래서 좀 이번 민생토론회가 말 그대로 공연물이 아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은 좀 높이 살만하고요.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신뢰의 정치가 되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좀 지키고 좀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몇 조 원인데 몇 천 조 원인데 국가 예산이 2배, 3배까지 불어나는 상황에서 제주가 과연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설사 포함되지 않았다고 제주 도장의 노력은 끊임없이 제주도민을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생토론은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이걸 이제 앞으로 끌고 가야 될 거는 10년, 20년을 봐야 될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중간중간 저희도 체크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정부의 정책적 의지, 실현과 공연불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주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